지금 닭갈비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누르시고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만원 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세워. 세우라니까. 세워. 세우라고. 세워. 봉쥬. 오늘의 미디어는 쉐림프 페스티벌. 세우 축제. 댓글에 미션 중에서 애슐리 세워축제에 가서 새우만 먹어달라는 그런 미션이 있었습니다. 마법의 서라고독님, 오늘 김씨가 세우를 먹어도 될까요? 안돼. 마법의 서라고독님, 전 카메라를 부셔도 될까요? asked 아 여기 아님 미안한데 이쒸 마차야 저희가 새우를 좀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김치전 강제로 먹여가지고 새우라고 새우라니까 새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왜요? 어우 왜 소라고 동림이 카메라 붙여주면 와 잠깐만 이건 그냥 꼭짤채로 먹어야겠는데요? 이건 그냥 꼭짤채로 먹어야겠는데요? 이거? 야옹 아아아아앗 새우 피자 새우 피자입니다 새워 새우 피자 새우 과자에 가까운데 새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새우 피자 새우 피자 새우 피자 새우 피자 새우 피자 새우 피자 다음 배경 이게 복도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미안하다